지난 노팅엄전 토트넘 공격수 4명 중 3위, 10점 만점에 6점이라는 최악의 평점을 받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며칠 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도중에 손흥민을 막기 위해 깡패축구를 시전한 노팅엄 수비수들. 2명의 노팅엄 선수들이 손흥민을 넘어뜨린 뒤 무릎과 발로 손흥민의 머리, 어깨, 배, 다리까지 마구가격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은 옐로우 카드는커녕 심지어 VAR도 돌려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몇 분 뒤 손흥민의 옐로우 카드를 주는 심각한 오심을 저질렀는데요. 경기 후 며칠 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BBC를 비롯한 영국 주요 매체들이 심각한 장면을 집중 보도하며 노팅엄의 깡패축구와 심판들의 심각한 오심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난한 것인데요. 이후 며칠 뒤 심판협회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사무국이 노팅엄 선수들과 해당 심판에 대한 깜짝 초강력 징계를 선포하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평점 6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은 경기 최고의 플레이어로 다시 선정되며 전세계 매체들이 당시 경기 화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들을 모두 공개하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장기간 부진에서 탈출하고 다시 2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지만 가장 최근 상대였던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수 4명 중 3위 10점 만점에 6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현지 평가 매체들은 손흥민이 아무런 활약이 없었다. 너무 조용했다. 라며 혹평을 날렸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BBC를 선두로 주요 매체들이 경기가 끝나고 며칠 뒤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손흥민 관련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BBC는 클롭세스키가 공을 잡은 뒤 자신의 왼쪽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고 노팅엄의 윌리엄스가 오른쪽 손으로 손흥민 왼쪽 어깨를 잡았고 왼발로 손흥민의 무릎을 가격하며 손흥민을 넘어뜨렸다. 이 말도 안되는 반칙을 당한 손흥민은 결국 넘어졌는데 심판은 휘슬조차 불지 않았다.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다. 손흥민은 넘어졌음에도 필사적으로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노팅엄의 윌리엄스와 에이스 두 명이서 손흥민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그 후 갑자기 한 명은 무릎으로 손흥민의 머리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은 발로 손흥민의 종아리를 짓밟는 등 충격적인 구타 장면을 여기에 공개한다. 라며 해당 사진들을 생생히 보도하며 노팅엄의 깡패축구와 이를 명확히 봤음에도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고 심지어 VAR도 돌려보지 않은 주심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장면 좀 봐라. 손흥민은 이들로부터 3번이나 가격을 당한 뒤 4번째 구타를 받았다. 라며 노팅엄의 윌리엄스와 에이스가 동시에 손흥민의 무릎을 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총 4번의 구타를 당해 손흥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했는데도 당시 주심은 아무런 경고도 심지어 VAR도 돌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심각한 구타들을 여러 번 당했음에도 아픈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순식간에 노팅엄 수비수들을 전부 따돌리고 앞으로 치고 나갔고 방금 전 손흥민을 구타했던 노팅엄 7번 윌리엄스는 또 뒤에서 손흥민의 옷을 잡고 무릎을 가격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손흥민이 넘어져서 괴로워하자 파울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도 넘어지며 괴로워하는 척 하고 있는 노팅엄 7번 윌리엄스 정말 황당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인데요. BBC는 윌리엄스의 반칙을 또 공개한다. 후반 63분 손흥민의 화려한 드리블로 공을 뺏을 수 없자. 노팅엄의 윌리엄스는 손흥민을 뒤에서 아주 세게 밀쳤다. 두 손으로 손흥민의 등을 밀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살짝도 아니고 끝까지 쭉 밀었다. 이건 심각한 반칙이다. 한 경기에 손흥민의 몇 번을 반칙하고 있는 것인가. 손흥민이 위험천만하게 넘어지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공을 가지고 간 윌리엄스의 모습을 생생히 공개한다. 전했습니다. 이 노팅엄의 깡패 축구에 당한 것은 손흥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팅엄의 수비수는 토트넘 브래논 존슨의 이마에 머리로 박치기를 했고 브래논 존슨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자칫 잘못하면 브래논 존슨이 뇌진탕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며 이렇게 위험한 장면은 중국의 소림 축구 이후 처음 본다고 노팅엄의 깡패 축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BC 등 영국 주요 매체들이 경기 후 공개한 노팅엄의 손흥민 구타 장면들이 집중 보도되며 노팅엄과 영국 심판협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난 세례를 받자 영국 심판협회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3국이 결국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손흥민을 구타한 노팅엄 선수들의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고 이 VAR조차 돌려보기를 거부한 주심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물론 이례적으로 노팅엄 선수 윌리엄스에 대해 경기 후 징계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3국이 이처럼 이례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노팅엄이 이번 손흥민 구타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노팅엄 수비수 토폴로가 배팅 규정을 375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영국 축구팬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3일 토폴로가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배팅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그는 2014년 1월 22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 직접 배팅을 하거나 배팅 정보를 넘겨주는데 375차례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19일까지 소명하라는 통보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배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배팅은 물론 배팅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BBC가 또 주목한 이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노팅엄 선수 2명에게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토트넘의 비수마는 손을 들며 심판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심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평소 손흥민을 우상으로 여기며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비수마가 매우 거친 플레이로 노팅엄 선수에 복수를 해줬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렇게 퇴장당한 비수마에 대해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줬습니다. 손흥민의 복수를 비수마가 해주었다. 속 시원하다. 당해보니 어떠냐. 노팅엄은 손흥민에 사과해라. 외쳤습니다. 히샬리손과 대한클루셉스키의 연속골로 앞서가던 후반 25분 이 비수마가 성대 라이언 예이츠에 정강이를 밟는 태클을 했는데요.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비수마를 감싸주었습니다. 예이츠는 손흥민을 구타한 2명의 노팅엄 선수 중 1명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간절한 수비 동작이었을 뿐 아기를 가진 태클은 전혀 아니었다. 몸을 던지는 여린은 매우 높게 산다라며 노팅엄의 깡패축구에 반격하며 손흥민을 구타한 이들의 복수한 비수마를 치켜세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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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